하하하하 역시 녹슬지 않았군 아니 근데 이 녀석은 무술 연습 안 하고 어디가 있는 게야 배달아 홍배달 홍배달 이 녀석아 왜 무술 연습은 안 하고 놀기만 하는 게야 이럴 거면 도장을 떠나거라 뭐야 어디 있니 Amo 떠나라 안 산wick 빨리 조금 Ensign 캐로 왔어 떠나 거라 아 아 아 으 아 아 사오 formed 하나 최사범, 최사범, 이 반성의 의미로 이 닌자 기술을 연습하거라. 오이지. 최사범. 당신의 도장을 깨고 왔어. 우리 목숨을 내걸고 한번 붙어봅시다. 당신은 누구요? 내 소개를 할 차례입니다. 나는 4대 무파를 깨기 위해 나 홀려 산속으로 올라가. 10년간 나만의 무검을 연마하고. 사람들이 내 얘기 안 듣잖아. 야 너만 보잖아 지금. 너 뭐 이게 닌자야 남자야 이게. 그 왜 양쪽이 주면서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. 예의를 지키시오. 배달아 넌 여기 신경 쓰지 말고 저 볏짚을 적이라 생각하고 계속 수련하거라. 오이지. 오이지는 뭐야 오이지는. 자 누구라고 하셨어. 내 소개를 할 차례입니다. 나는 4대 무파를 깨기 위해 나 홀려 산속으로 올라가. 신경 쓰지 말고 나만의 무릎을 연마하고. 신경 쓰지 말고 나만의 무릎을 연마하고. 야 옷 좀 빨아. 야 옷 좀 빨으라고. 야 사람들이 지금 다 먼지만 보잖아 지금. 나를 지금 먼지만도 못한 놈으로 만들었어 니가. 너 왜 이러니 너 양쪽이 좀 있어. 왜 이래 자꾸 왜. 내 제자한테 뭐하는 짓이여. 나 소개도 못하고. 나 소개를. 자 제대로 한번 붙어봅시다. 오이지. 오이지. 뭐라는 거야 쟤. 먼지를 많이 먹어서 저녁엔 삼겹살을 먹겠다고. 오이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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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깐 옷을 빨으라고도 일부러 안 빨은 거지. 어허 닥치시오. 아 무슨 닥. 최사범. 제대로 좀 부탁드리겠소. 죽고 싶지 않으면 그냥 돌아가시오. 하. 나와 싸우는 게 무서워 겁이 나는 거요. 무시. 야. 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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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내 실력을 봤으면 돌아가시오. 나한테 싸 봐. 이거 나한테 싸 보라고. 지수수가 당긴 거 아니야 이거. 닥치시오. 뭘 자꾸 닥치래. 최사범 제대로 좀 부탁드리겠소. 알겠소. 배달아 이제 이 사부가 상대하면. 아. 오이지. 괜찮다 이거 놓거라. 아. 오이지. 이 녀석이 사부의 말을 거역하는 게야. 이 녀석이 이거. 아. 일어나거라. 왜 다리를 잡고 있는 게야. 아니 대체 왜 쓰러져 있는 게야. 니가 때려서 그런 거잖아. 야 니가 때려서. 사이코 드라마야 뭐야 이게. 아니 지가 때려놓고. 아니 왜 쓰러져 있는 게야. 지가 막 차놓고. 아니 다리를 왜 잡고 있는 게야. 이놈을 뭐 지가 뭐 배달 음식 시켜놓고. 아니 음식을 누가 시킨 게야. 샤워하려고 옷 벗어놓고. 아니 누가 내 옷을 먹인 게야. 이거 뭐 하더라고. 닥치시오. 뭘 자꾸 닥치시오. 자꾸 닥치시오는 뭐야 이거. 보아니 실력도 없어 보이는데. 내 제자와 싸워서 이기면 그때 상대해 주겠네. 하 좋소. 배달아. 땅이 울릴 정도의 내공으로 상대하거라. 오이지. 샤워하니. 하하. 하하. 내공이 대단하구려. 하지만 난 사 대. 사 대 몸파를 개결해. 한 수업이 부족해. 도와줘. 고마워. 그만. 그만! 그만해! 잘했다 배달아! 오이지!